여러분이 오는 곳이 손님들 지금 다 보내 병원이라고 다 나가 계시네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맛있게 드시는 게 좋고 또 저기 뒤에 계신 분이 아 박수 자체는 게 좋습니다 이어집니다 가수 김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창구야 창구야 나도 나도 한때 사랑을 해봤다 풍요를 알았고 당신을 만났다 풍요를 믿고 이렇게 사랑을 한다 하루를 달아도 당구와 함께 백년을 살아도 당구와 함께 따단짱뚱따단 당구야 당구야 더 크게 소리쳐라 내 힘이 듣도록 창구야 창구야 박수 그렇죠 창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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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구를 알았고 당신을 만났라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한다 하루를 사랑하는 당신과 함께 백년을 살아도 당신과 함께 뚱따당땅 뚱따당 당부야 당부야 더 큰 게 소리처럼 내 힘이 듣도록 당부야 당부야 뚱따당땅 뚱따당 당부야 당부야 더 큰 게 소리처럼 내 힘이 듣도록 당부야 당부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